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을 하시다가 주무실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또 10시에 와서 왜 갑자기 장석 본부장님만 먼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은 하시겠죠. 또 그렇게 들어오시는 당국의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님. 네, 못빈시 매출 안 되는데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꿈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저희 사실은 글로벌 시장 동향 알아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찾아다가 알려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저는 지식 전해주시는 분이 세상에서 제일 희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남는 거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거든요. 아무튼 최선생님 2021년 5월에는 스승의 날 저희가 카네이션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땠어요?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좀 반등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사실 시장이 약간 하락 국면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시황에 대해서 더 약간은 흥미를 좀 떨어지실 것 같고 대응하기도 조금 어려운 시장일 것 같은데 오늘도 중국 시장 그렇게 강한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젯밤 나스닥 시장의 반등이 워낙 강했었고 특히나 최근에 하락의 주도였던 테슬라가 20% 가까운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아시아 시장 오늘 조금 강하게 시작했다가 하루 종일 매물 소화하면서 그냥 종가는 거의 다들 약간 약보합 정도 조금 약하기가 난 그 정도 하루였습니다. 그러게요. 다시 내리기도 좀 그렇고 다시 또 오르자니 조금 그렇고 팽팽하게 알겠습니다. 어떤 뉴스들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었어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그나마 중국 시장 오늘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뉴스들은 기존의 주도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의 블루칩이라고 부른 종목들에 기관들의 수급이 일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섹터가 백주 섹터였는데 오늘 백주 섹터 강한 종목들 많이 있었습니다. 기준 모태준 시가총액 워낙 크다 보니까 한 1.7% 소폭 올랐지만 그 외 종목들 오량액이 4% 이상 올랐고요. 노주 노규 거의 5%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좀 재밌었던 종목이 산서행화촌분주라고 해서 시가총액 40조 원 정도 되는 꽤 큰 백주기분을 10% 상악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 이제 종목 이름으로 보면 산서행화촌분주라고 해서 약간 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종목 같은데 실제로 그 종목의 이름 자체가 산서성의 행화촌이라는 지역에 있는 분주라는 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전통 있고 중국의 8대명주 안에 들어가는 전통 있는 꽤 큰 주류기업인데 오늘 상한가 같고 최근에 워낙 하락폭이 컸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 레벨인데 좀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기관들 수급도 조금 들어온 모습이었고 백주시장이 약간은 조금 반등에 성공하는 그 정도 패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오늘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는데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닝더스타일 CLTL이나 BYD도 요즘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강한 반등 나오는 하루였고요. 4.8% 정도 CLTL 올랐고 BYD가 4% 정도 올랐는데 아무래도 전일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의 반등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관련 밸류 차인들도 약간 기대감이 형성하는 모습이었고 대개는 배터리 관련 주도로 오늘 조금 강세 돋보이는 그 정도 하루였습니다. 말씀대로 오른 것 치고는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시원하게 분위기 바뀌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 올라도 되게 이 정도까지는 되겠지? 하면서 눈치 보는 듯한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승률이에요. 숫자 보니까. 맞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아직 약간 남아있는 게 기존에 시장의 강한 조정이 왔던 논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국채금리에 대한 불안 요소들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게 금리의 방향 자체가 워낙 낮았던 레벨에서 속도의 문제에 천체들 올라가긴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시장의 아직은 달라진 금리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그런 불안감을 좀 상존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그래서 시장이 아주 자신 있게 다시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보다는 약간 불안하지만 충분히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도 주저주저하는 정도의 반등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도 오늘 중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오를까 맞까 오늘은 좀 내릴까 뭐 이 정도예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은 아직 없는 그 정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사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위아더월드인 것 같고 중국은 술 주식이 항상 시황에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거래소 코스피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 술 얘기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술 업종이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처럼 큽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다른 부분은 일단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거대한 거고 그 내수 시장이라는 게 산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 소비재 시장에서 주류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거의 50% 정도가 되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 백주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소비재 시장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굉장히 높은 소비 품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백주 같은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게도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실 소비하는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가총액도 크고 실제로 그 마켓도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국내는 사실 그 정도로 술이라는 게 고가의 시장이나 마켓이 커지지는 않은데 중국의 주류 마켓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술 시장 이야기가 꼭 시황에 빠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좀 하락세가 잠깐 진정되니까 진정되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최근 한 1, 2주 하락을 겪으면서 지난 1년 동안 배우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운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뭘 배웠느냐가 참 중요한데 사실 최근 한 달간의 시장이 투자와 새롭게 입문한 분들이나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께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좀 가파른 하락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테슬라처럼 시장의 주도주 혹은 대장주 성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30% 이상의 조정을 보이는 가파른 조정 국면 자체가 최근 한 6개월 9개월 정도 시장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보니까 투자자들 어느 정도에 좀 당황하는 패턴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최근 한 달간의 시장은 전형적으로 좀 불안이 확산되고 자신감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은 항상 어떤 상승의 추세가 나오든 가격 하락의 추세가 나오든 그 패턴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의 심리가 계속 많이 변하게 되는데 보통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많은 투자 경험을 가진 투자 그루들이 그런 시장에 대해 묘사한 장면들 혹은 투자에 대한 조언들 같은 걸 많이 경청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많이 계속 와닿는 문구는 영국의 앤서니 볼튼이라는 투자자가 예전에 직접 썼던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튼이라는 책에 시장의 하락 국면에 관해서 짧게 서술해놓은 문장인데 저한테는 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짧게 소개해드리면 가격은 그 자체로 투자자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친다. 떨어지는 주가는 불확실성과 우려를 만들어내고 오르는 주가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훌륭한 투자자라면 이런 경향에 스스로 저항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는 구간에서 사실 투자자들이 자기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구분 없이 그냥 투자에 임하게 되는데 요즘처럼 하락 국면에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정작 내가 투자한 포지션에 대해서 이런 건 내가 알고 투자한 건데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고 투자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하락 변동성이 조금 많이 나오고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높이고 특히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숫자에 대한 확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의 밸류에이션에서 보통 스토리와 숫자 요즘 많이 표현한 걸로는 내러티브와 넘버스라고 표현하는 내러티브 스토리는 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넘버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하락했을 때 그 하단에 대한 지지대 혹은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투자자를 좀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주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숫자를 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어떤 점검 자체가 요즘 같은 변동성에서는 그래도 내가 투자 포지션을 지켜내는 데 조금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해 본 내용은 최근에 시장에서 성장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은 결국은 전기차 섹터 거기에 포함된 밸류 이치가 배터리를 포함한 관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국내, 중국, 미국, 공이 전기차 시장이야말로 현재 시장에서 성장을 대표하는 산업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럼요.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사실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오늘 업데이트된 자료 중에서 당사에 글로벌 지식 컨설팅팀의 김병구 연구원님께서 써주신 자료인데 중국의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판례했는지 숫자를 정확히 정리해 주셔서 오늘 저도 도움이 많이 돼서 조금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자료 제목이 저는 좀 위로가 됐는데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기다리면 좀 끝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주는 그런 레포트 제목이었던 것 같고 중국 전기차 시장? 맞습니다. 괜찮다, 결론은? 결론은 괜찮다. 그런데 그 조타의 근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2021년 되고 1월에 전기차 판매량을 점검해 보니까 중국에서 1월에 15만 대 정도 팔렸고 2월에 10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량으로 자체는 2개월간 25만 대지만 그게 1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00% 성장이라고 하고요. 2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600% 넘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전년 대비 300%, 600%라는 건 우리 시장이 기대한 수준의 성장 어쨌든 나오고 있다는 거고 당분간 계속 많이 늘겠죠. 그렇죠. 판매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도 조금 중요한데 1월에 출하량이 13.7기가와트 정도에서 전년 대비 90%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을 볼 때 배터리가 조금 중요한 게 전기차 시장, 완성차 업체들과는 경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배터리 업체들은 사실 탑5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거든요. 보통 넘버 1이 CATL 한 30% 정도 마켓 시어를 가지고 가고 있고 LG화학이 20% 정도, 파나소닉이 15% 그리고 BYD가 한 10% 삼성 에스틸가 5% 정도로 해서 탑5의 기업이 어느 정도 과점화됐기 때문에 정거제 배터리나 시장의 트렌드가 변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전까지는 어쨌든 이 5개 기업들이 시장의 성장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2025년까지 시장이 기대한 대로 연간으로 한 60%, 70% 성장이 지속된다면 이런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변동성에 의해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업황은 문제가 없다. 주가는 이리저리 휘청휘청하긴 하는데 계속 꾸준히는 잘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투자 대상의 정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장의 테마가 깨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의 성장의 방향 자체가 깨진 흐름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워낙 가격 상승폭이 최근에 한 드라마 티강이 많이 올랐던 게 첫 번째 배경인 것 같고 주가가 사실 300%, 400% 수준의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었고 그 차의 실험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온 논리이긴 하지만 금리 상승 구간이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의 고퍼, 밸류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반영됐던 부분에서 조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배터리 기업들의 마진율에 대한 의문점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언제나 성장주에서도 변동성 계속 나오게 되고 시장은 어떨 땐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다가 어떨 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산업 자체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투자 대상으로서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변동성은 계속 나오겠지만 그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베이스로 접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게 항상 이렇게 커가는 시장은 내년에는 전기차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사라질 거야 하는 예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고 내년이건 후년이건 배터리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완만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아무도 의심 안 하는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건 산업이 탄탄하기만 하면 주가는 막 이렇게 올라도 되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산업이야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고 아주 각광받는 중요한 산업이긴 한데 주가가 너무 오버하면 이제 오버한 만큼은 항상 떨어지는 건데 어디까지 가야 오버한 건지 그러니까 갈 때는 이거 배터리가 좋긴 미래 산업이라 좋기는 한데 요즘 주가 너무 많이 갔어요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가를 오르는 이유는 배터리 산업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알고 좋으니까 오르는 것도 알겠는데 오늘 또 질문이 길어지네요. 주가가 어느 정도 관계가 오버인 건지 이제 오버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혹시 요령이 있습니까? 그런 게? 일단 사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아까 전 제가 인용했던 앤서니 볼턴의 문구처럼 시장은 항상 오르는 주가 자체는 우리의 심리에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어떤 강한 추세가 나오고 업황이 개선되고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언제나 주가는 실제의 펀드멘탈보다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률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인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산업이 매년 50% 성장한다고 하면 투자자는 장기적으로는 그 산업 내에서 연간 50%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일 거고 그 정도 오를 거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숫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체킹할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실제로 매출액과 영업이 단기 순이익이 연간으로 몇 퍼센트 성장한지를 보고 그 성장폭과 주가를 비교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이익의 성장에 비해서 과도하게 랠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비중을 줄여나가는 걸로 대응하는 게 사실은 정석적인 플레이이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맞는데 요즘 시장이 예를 들면 50%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는 보니까 그런데 100% 올라있다고요? 2배? 그럼 주가가 오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부르면 이 친구가 내년 내후년 이익까지도 우리가 땡겨서 반영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래. 12개월 앞은 반영해도 되는데 24개월 앞은 반영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 맞습니다. 그래 뭐 더 미리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항상 보면 결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약간 더 난이도 높은 약간 이해도가 약간 이야기 약간 어려운 영역에 답변을 한다면 그래서 사실 기관의 투자자들이나 어떤 심도 있는 투자자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를 어떤 종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차익이라는 건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깊이에 따라 달라진 답변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들은 3년 치의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어떤 투자자는 5년 치의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건데 충분히 깊은 이해를 했고 5년 치의 숫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향후 5년간의 숫자에 대해서는 땡겨서 밸루에이션하고 그 폭만큼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간의 수익률을 검토해서 어떤 내가 보유한 기간 예를 들어 3개월인데 연간으로 목표한 수익률이 70%를 3개월에 달성했다면 사실은 비중을 줄인 걸로 대응한 게 기본적으로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영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원칙과 그런 걸 따라서 비중을 줄여도 주가는 그 이후에도 한참 가니까 내가 투자 트렌드를 못 따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정이 오면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고 실제로 경험 많은 투자자분들 보면 자기가 차액을 실현하기 적당한 자기의 기질에 맞는 구간이 있는 것 같고 어떤 투자자분은 조금 빨리 나오는 스타일인 것 같고 어떤 투자자분들은 정점을 경험하고 약간 늦게 나오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건 약간 기질의 문제이지 정답은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분석 보고서 나온 걸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도 업황이 괜찮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근거를 써서 말씀을 주셨던 거고 그러니 이 가격대에서 주식은 사는 게 맞다 아니면 좀 그래도 이 가격대는 높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혹시 없으시던가요? 결국 가격에 대한 문제는 타이밍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맞춰낸 투자자라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면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타이밍이면 사도 된다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사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결국은 식상한 원론적인 답변이라면 분산 투자, 비중 조절 이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저도 요즘 포트폴리오 투자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주식, 채권, 금, 달러, 현금 나눠 담고 비트코인 이것도 좀 담고 하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는 왜 그렇게 담아가면 뭐가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몰라.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절대 명제를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우리나라 연기금이 그렇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연기금에 있는 투자하는 분들이 그동안 투자 경력은 얼마나 많으며 공부는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언제 뭐가 오르고 먼저 내릴지는 우리는 몰라. 라는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이걸 전제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 언제 뭐가 오를지를 미리 예상해서 맞추고 길목직해서 투자하는 거라는 건 정말 맞아도 운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도 하게 되네요. 자산 배분 혹은 안전 마진 우리가 투자 이상에서 접하는 많은 영역들이 실제로 그 본질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영역을 알려고 하면 잘못된 투자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고 타이밍이나 어떤 자산이 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말씀하신 자산 배분, 만약에 안전 마진, 분산 투자 이런 전략들로 해결하는 거죠. 결국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주신 건 그래서 투자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운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이거는 공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맞습니다. 뭐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뭐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아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이겠죠. 그렇죠? 네. 점점 철학 공부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 내용보다 이 프로그램의 정리가 훨씬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항상 고민돼서 그래요. 저도 투자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게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싶어서요. 미국 시장은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 일단 선물 상황 좀 먼저 같이 보면서 그럼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 먼저 한번 체크해 보면 일단 선물은 현재 다우지수 한 0.3% 정도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한 0.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전일 상승폭 워낙 컸다 보니까 나스닥은 소프 그냥 차이시로 나오는 것 같고 뭐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성에 따라 시작은 그렇게 가격 변화가 큰 상태는 아닌 걸로 네. 가격 아마 장, 개시, 데니오의 시장 변동성 조금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도 그런데 사실 조금 투자자들이 조금 놀랐을 것 같은 게 테슬라 같은 종목이 하루에 20% 오르는 게 잘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시카 총액이 500조 이상의 기업이 네. 그런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3% 이상 올라버리고 테슬라 같은 초대용 기업들이 20%씩 오르는 그런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것 자체의 투자들이 조금 많이 당하게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일단 문제가 되는 건 이번 변동성이 지나가고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우리 투자자들은 이번 변동성이 아니더라도 하락 변동성이든 상승 변동성이든 예전의 투자 환경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유는 기존에는 금리 자체가 워낙 낮은 레벨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얼마나 조절하느냐의 문제인 것 보니 금리는 반드시 올라가는 구간을 저희가 지금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받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으로 노출될 것 같고요. 과거의 투자 환경에서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시장 기준으로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변동성을 만나게 됐는데 앞으로의 시장은 금리 환경 자체가 주시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불안을 자극한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변동성에 노출될 것 같고 결국 지금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변동성을 피했느냐 아니면 이 변동성에 내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때의 전략 자체를 변동성이 노출됐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장마철에 외출할 때는 비가 오든 안 오든 우산 웬만하면 챙겨 나가잖아요. 장마철에 비 오는 것 자체에 저희가 깜짝 놀라지 않듯이 요즘은 날씨로 비하면 자주 비거는 장마철처럼 그럼 우리를 좀 놀라게 하면 변동성은 조금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는 그 정도 환경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장마철에는 잠시 외출을 안 하는 건 어떻습니까? 외출은 안 할 수는 없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요즘 분위기가 투자로 보면 장마철이라면 개인들은 그냥 포트 비우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또 분위기 달라지면 그때 뭔가 좀 다시 나한테 맞는 장이 왔을 때 또 다시 들어가는 그거는 어때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다 비웁니까? 그러나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제 포트폴리오 다 정리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장에 영향도 안 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연합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또 불가피하게 제가 존경하는 터져분들의 답변을 인용해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루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시장에 늘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답변이고 중요한 건 왜 항상 참여하고 있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Y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타이밍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 약세 구매해놓고 언제 강세 구매해놓고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강세 구매해놓고 참여하고 약세 구매해놓고 피하면 되는데 위대한 투자자가 됐던 개인 투자가 됐던 기관 투자가 됐던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참여하고 있되 다만 현금의 비중을 조절하고 시장의 색깔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의 트렌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계속 참여하되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타이밍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외출했다가 집에만 있다가 결정하면 되는데 언제 비 올지 모른다고 친구도 안 만나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수 없듯이 투자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참여를 하긴 해야 되고 시장은 막 멀미나고 참 어렵긴 해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또 같이 고민하는 오늘도 한 15,000분 가까이 글로벌 라이브 시청하고 계신데 생방송으로. 그래서 이제 최용석 선생님도 모시고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고민하세요? 기술주, 성장주가 아직 꽤 내려 있어서 꽤 내려 조정을 받아서 이제는 앞으로는 기술주가 또 다시 주도주가 갈 거다. 인류의 산업 중에 지금 기술주만 하는 게 어딨냐 하는 분도 여전히 있으신 것 같고. 큰 물결이 아예 바뀌었다 이번에. 다시 이제 금리가 쭉 하락하다가 이제는 상승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니 앞으로 10년은 꽤 긴 기간 동안은 기술주가 아닌 이제 이른바 실적 또박또박 나오는 그런 주식이 될 거다 하는 분도 있어요. 아직은 논란이 안 끝나긴 했겠죠. 어디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까? 일단 조금 그럴 듯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 결론은 결국 중간적 입장이 될 것 같고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시장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저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존에는 빅테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기존의 패권을 가졌던 기업들로부터 시장이 원할 만큼의 수익률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빅테크 혹은 시장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로부터 규제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우리 시장이 원하는 수익률을 얻지 못하는 환경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한 기대나 욕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빅테크 이상의 성장에 기대하고 있는 이머진 테크라고 부르는 신흥 기술주들로 조금 그 수급 혹은 욕망이 좀 옮겨간 것 같고 신흥 기술주?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구체적인 종목을 말하기는 조금 했지만 숫자는 나오지 않고 기대하고 있는 조금 큰 종목이고 빵이랑 업종은 비슷한데 맞습니다. 실적은 아직 안 나오는 초창기 직접적으로 최근 한 달간 한 3, 40%로 조정받은 기업들이 대부분 그쪽 영역에 있는 레이달리어의 표현으로는 이머진 테크라고 불리는 섹터의 종목들인 것 같고 또 그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주주분들에게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고 어쨌든 숫자가 따라오지 않는 성장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로 시장의 수급이 좀 몰려가다 보니까 작은 영역에서의 버블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그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수급은 다시 숫자가 나오는 성장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섹터를 국내 투자자분들은 성장 가치주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장 가치주라는 건 숫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성장률도 내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나오는 종목들을 말하는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섹터에서 주도주가 됐든 아니면 특정 섹터가 됐든 실제로 실적도 꽤 많이 나오는데 내년과 내후년의 성장까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 각광받아서 성장 가치주의 시대가 올 거다 정도의 비로 보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적 답변입니다. 사실. 답 없는 질문인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요즘 어찌 보면 이것저것 다 오르던 장에서 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장으로 바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잘 겨냥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그럼 총 안 쏘면 안 됩니까? 이런 건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거니까 좀 더 신중하게 잘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는 좀 덜 먹고 말자 하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장이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관역을 잘 조준해야 된다는 표현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글로벌 라이브 빠짐없이 시청하고 공부하셔야죠. 공부하고 진짜 공부해야만 이제는 먹을 수 있고 안 다칠 수 있는 가장이 공부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글로벌 라이브 열심히 만들 테니 많이들 좀 보셔야겠습니다. 이거 저 그거잖아요. 이거 우리 외화벌이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자동차 수출하고 배 만들어 수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투자했다가 잃고 돌아오면 적자 보고 자동차 판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정말 맞는 의견입니다. 적자 보고 자동차를 팔았으면 일자리라도 생겼지만 이건 일자리도 안 생기고 건강 해치고 돈도 잃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세대우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